누나, 그러지 말고 이것 좀 먹어봐 이러다 정말 큰일 나 큰일 나봐야 아들 못 낳는 것보다 더한 큰일이 어딨겠어 내 신세, 내 파차 우리한텐 현도가 있잖아 아무렴 현도가 내 아들보다 낫니? 난 지금 내 아들이 필요하다고 누나, 그런 생각으로 우리 들였어? 윤지인지 뭔지 네 매형 아들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게 하잖아 지금 네 매형 아들 보러 봐 자기 아들 아니면 한강평 물려주게 생겼다 내가 밥밖에 안 줬다고 그 눈에 싹심지 켜고 보라고 형!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? 난 형 좋은데 형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니까 난 너한테 좋은 사람 되고 싶은 맘 없어 더구나 넌 어려운 사람이 아니야 애물단지, 애물단지 내가 윤지 걔 얼굴만 봐도 속이 뒤집어져 10년 전 먹은 것까지 다 넘어올 것 같다고 너? 엄마, 보고 싶어 엄마 엄마, 보고 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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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보고 싶어